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되는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제 제가 문화일보 뉴스를 가지고 사건을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사안이 국회에 왜곡되고 있다는 취지로 그런 자료를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일관된 입장은 계좌를 활용당한 것이다 이용당한 것이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해서 주가 조작에 연루되거나 이런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여러분 밝혔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문화일보가 다룬 소위 도이치 주가 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만일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가 조작에 관여했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론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3구 대통령성에서 엄청난 호재가 되었을 거거든요 이재명 측에는 엄청난 호재고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년 넘게 그렇게 여러분들 수사를 했는데 일체의 김건희 역사에 관련설이 못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박범계하고 추미애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차단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그 점에 주목을 했거든요 그 점 뭐가 있었으면은 벌써 뭡니까 후보 시절에 일격을 가했을 텐데 그때 왜 그걸 이용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균형을 여러분들 잡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2년 이상 탈탈 털었는데 김건희 여사 역시 계좌를 활용당한 것이고 악용당한 것이지 어떤 종류의 그런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익을 누린 게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위적으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자 배포문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료 의혹과 관련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과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맹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국의 행사합의 23부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우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진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맹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동원된 점은 인정한 거죠 맹의 계좌가 동원된 것은 인정하는데 직접 본인이 그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게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맹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동원된 점은 인정했지만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2년 이상 이 사건을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판결문 내용을 자위적으로 해석해서 정치 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발언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이제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을 왜 전하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상대방의 악의적인 그런 의도를 갖고 공격을 하게 되면 변호하는 사람이 참 힘듭니다 변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모함이나 이런 것이 집중적인 포화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걸 변호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사람을 그냥 낙다운시킬 수 있지만 변호하는 사람들은 말이 좀 많아야 되거든 변호를 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일을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참 엑스 같은 자식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속이 썩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내용을 어제 이어가지고 한 번 명쾌하게 다뤄야겠다 어제도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가장 의문은 만일 이 사건에 약간이라도 연료가 됐다면 대선 후보 시절에 박살을 했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갔냐 잠시 제가 멘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떠나지 않았으면 다행히 대통령실의 사실관계를 대통령실은 판결문 가운데 범죄 일란표에 김건희 여사 48에 등장한다니 마치 범죄에 관여한 뜻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에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 계좌가 전혀 아니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라는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은 2차 주가 조작 기간에 48에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게 되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이다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 조작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뭐 어쨌든 대통령실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 조작권 A씨에게 쏘아 1인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트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 조작에 관리한 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제 이 문제를 한번 다뤘기 때문에 좀 행평성 차원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일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 여러분들 꿈들이 그냥 넘어갔겠냐 대선 후보 시절에 그냥 윤석진이라는 사람을 박살내는데 호재로 활용했을 텐데 그때 왜 안했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기 시절 1990년대 그리고 이제 30대 한참 아이들을 키우던 이때는 나라가 참 밝았지 않습니까 미래는 밝았고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청년기를 보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지금 나라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앉는 추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